원빈을 쓰고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네티즌들은 조금 배우다, 100% 뮤지컬 쪽이다 이렇게 하는 거. 그런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게 나는 개그맨인데 내 노래를 조금 평가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.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? 노래를 잘해? 좋아해. 댕크 노래 완전 잘 부러워. 못하지는 않고 그냥 보고 싶다는 제일 잘해. 기본적으로 영체를 보다 큰일 났어. 조작 안 하게 조작 안 하게. 그래, 그래, 그래. 보고 싶다. 영철이보다 기존 영철이 수준의 클라스가 높아. 나는 좀 감미로운 스타일이고 영철이는 좀 잡스러운 스타일이잖아. 조작하지 않아도. 잡스럽다는 게 못해. 그래도 영철이는 영철이만의 플로어를 이미 만든 가수야. 그러러. 서로 많이 또인가? 서로밖에 안, 서로밖에 안 또는 안 되는데. 나 지금 내가 소름 돋았어. 나는 개인적으로 장훈이가 복면과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. 뭘로 가려면.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? 궁금해할 것 같아, 엄청. 유일하게 못 나가는 편이지. 일단 가자마자마자.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내가 못 나가는 편이야. 왜? 나갈 수, 어? 키로 일단 바로 걸리지. 아니, 안전해서 들킬 거 아니야. 나는 그거 계속 나가달라는데 내가 거절했는데, 복면을. 노래를 못해서? 아니, 그게 아니라 이거지 뭐. 이게 안 맞았어. 아니, 이게. 아, 치는 거가 안 맞잖아. 아니, 우리 아내 형님은 이걸 맞춰줬어? 그래서 이 얘기한 거야. 알아서 복면 거부했는데 오늘 알아서 해 주겠지. 여기서 멘제나 협상이 된 거야. 아, 이거.